근데 부탁할 게 있는데 비도 오고 나이저 배가 너무 나와서 배가 좀 무겁기도 하고 비가 와서 그런지 뭐 꼬리뼈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꼬리뼈 허리 아프지 근데 힘을 쓰여기 좀 대단해 받을 수 있어 잊어버려라 아 뭐야 아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황 반장 에이 2024년에 할 말은 아니에요 아니 가는 길에 그냥 버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왜 버리는데 그걸 왜 버려줘 아 냄새 난다 어 나도 냄새 나 나 배에 이만큼 나와가지고 애 데리고 그거 비우고 씻고 하면 되네 에이 그렇게 버리기 싫어? 아니 왜 버리기 싫으나? 냄새 난 데가 찝찝하 데가 나는 안 냄새나? 님 비 쎄다 이거 나 비가 약해서 못한다 에헤이 자기 맨날 차 아 못한다 아 그래도 인사 한 번 돼 아 난 못한다 냄새 안다 아 그럼 이번 여름인데 여름에는 좀 그래도 음식물 처리 이런 거 하나 다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인데? 한 50만 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어? 아 왜 싼 걸로 내가 알아볼게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50만 원 버려봐라 뭐야 이거 양아치네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너무했다 시원해 아니 쥐가 치우기 싫으면 그런 음식물 처리기를 사주던가 맞아 저렇게 배 나와서 저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가는 게 얼마나 일인데 맞아 오늘도 아파트 대출값 나갔다 50만 원 근데 50만 원짜리 사달라고? 대출값 왜 계속 내키 하냐고 싫다 한번 싸준다 그냥 내려가면 되지 네가 고생해서 알겠슈 못 돼가지고 알겠다 알겠다 내버릴게 화내지 말고 어머 아이고 눈치 보여서 아유 착하다 세상에 아내가 뭐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죠 아 간다 가세요 저렇게 도시락 들고 나가듯이 등고 나가면 되겠구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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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예상했다 하하하하 라는 생각도 들었고 하하하하 분위기 좋았는데 괜히 말 꺼냈나 하하하하 눈치 보여서 어 그 정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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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 배불로서 애까지 얻고 저 집안일 하하하하 내 집안일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란다. 또 애는 봐야 되니까 포대기에 업고 하는 거죠. 허리가 엄청 아프거든. 혼자서 살림, 육아 뭐 다 하는 게 힘들지 않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오빠도 힘들 거다. 우리 남편도 힘들게 일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저도 힘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남편 입장을 헤아려서. 결국 버리러 나왔구만. 배불러세요, 꼭. 아이고. 아이고, 저게 할 짓이 아니네. 오빠도 힘들 거다. 우리 남편도 힘들게 일하고 있다. 다이치롱. 아이고. 아이고. 저 장면은 처음 봐요? 네. 봐야 돼. 저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 우리 저기 지윤 씨가 거의 천사네. 진짜. 그래도 표정이 밝고. 그러니까. 오, 칼질 잘한다. 오, 칼질 잘한다. 오, 칼질 잘한다. 그렇지? 반갑습니다. 아우, 장사 잘 된다. 안녕하세요. 여보. 어. 여보. 어. 많이 바빠? 빨리 와. 부끄러워. 아이고 아이고, 여기까지 왔어. 아이고 애기 없고 유모차에 아 이게 주방에 일하러 온 거예요? 뭐부터 하면 돼? 어 일단 쌓아놔 소자? 중자? 소자 랩싸 소자? 이제 안에 볼 거네 3개만 더 깔아 아우 저러고 어떻게 이르래 갑자기 언제 바빠질지 모르는 일이고 그 바쁜 날 가끔을 위해서 알바를 쓰기에는 그 비용을 내는 게 더 오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제가 도와줘요 어우 배불러서 애까지 없고 일 키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야지 나가서 도와주니까 약간 저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중자 시키시면 보통 두세 분 정도 드세요 중 좀 하자고 해서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거 지금 몰랐으시니 나중에 나중에 허리 되게 아파 아 저 아기는 저게 하루 종일 매달려가지고 왜냐면 어디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 어? 어떻게 해서 어깨는 어디 어깨는 어디 아까부터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든데 힘든데 그냥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힘들다고 딱히 어리광 부리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속상해 네 알겠습니다 나도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해야 돼 그 와중에 장사는 잘 되네 오늘 완전 폭풍 같았네 오늘 완전 폭풍 같았네 여보 나 오늘 힘들었으니까 일당 5만 원 좀 그래 일당 받아야겠다 뭐라고? 일당 5만 원 1,700원 줄게 에이 소주 한 병 아아 나 소주도 못 먹는데 내가 먹을 거야 소주 6,000원이에요 아 이게 뭐야 아 줘야 돼 줘야 돼요 네 줘야지 그거 왜 자기가 먹는 걸 왜 내 알바비로 자기가 먹어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지 나도 알바비 줘 알바비나마 나 음식물 처리기나 하나 사주던가 루안이 콧물 좀 요즘에 환절기라 그런지 많이 생겨가지고 루안이 콧물 흡입기를 좀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 음치가 보여가지고 그래 저거는 그래 해줘야 돼 다 애를 왜 쓰는 거지 뭐 돈이 얼마인데? 아니 비싼 건 비싸고 싼 건 싸지 은혜 봐 은혜 은혜 안 올라오는 거 없다 이거 봐봐 내가 검색해봤거든? 응 해봤는데 없어 아 그럼 계속 찾아봐 있을 거 봐 그래도 남이 쓰던 콧물 흡입기는 좀 쓰겠지 콧물 흡입기는 애가 쓰는 거를 진짜? 그래서 좋은 거 사요 진짜 없었어 그럼 새 거는 얼마인데? 좀 좋은 거는 20만 원 후반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비싸네 가격이 있긴 하네 깜짝 놀랐잖아 콧물 하나 빨아도 있는 게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좀 괜찮은데 좀 저렴한 거? 가성비 있는 걸로 찾아보니까 한 3, 4만 원? 이면 살 수 있을 거 같아서 저렴한 거를 사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거야 20만 원인데 나는 3만 원짜리 살게 이런 식으로 요령이 있는 거야 저거 심리적 기법입니다 기술이 생겼네 잘했어 나 사야 되지 않을까? 괜찮아? 아니 보니까 뭘 살 때마다 눈치를 보는구나 저는 경제권이 아예 없어요 아 처음부터 생활비를 준 적이 없었어요 원래 아기를 낳으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잖아요 작년에는 80만 원씩 나왔었거든요 근데 로안이가 이제 한 살이 되고 어린이집도 보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이제 10만 원씩 저한테 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오빠랑 결혼하기 전에 일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어가지고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들을 임신 기간 동안 생활비로 썼었어요 왜? 남편이 돈을 잘 번데 왜? 왜 생활비를 따로 안 줘요? 너무 차이 난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생활비는 그냥 그 지원금으로 다 생활한 거야? 집에서 먹고 나고 하는 건? 오빠가 식비 같은 거는 자기 카드를 주거든요 오빠 카드로 이제 마트에서 결제하는 거는 다 오빠 카드로 써요 근데 아무래도 먹는 것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애기 용품 뭐 하다 못해 집에 샴푸 휴지 이런 생필품 같은 것도 다 그 지원금으로 해결하고 있었어가지고 지윤 씨도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다고 했는데 결혼 전에는 어느 정도 좀 돈을 모았었어요? 저도 결혼 전에는 거의 한 2,400만 원 정도? 근데 그거 다 얻다 놨어요? 결혼할 때 혼수 사온 느낌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혼수 안 하고 그냥 오빠한테 그 돈을 다 맡겼어요? 다 내가 기여도가 상당히 높네 그러면 아니 좀 당당하게 큰소리 좀 치세요 응?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부부는 평등해야 되는데 지금 상관계가 되고 있어 아니 내가 물건 살 때마다 생활비 살 때마다 그냥 싫은 술을 부탁해야 되는 거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간다 빨리 가 조금만 더 고생해 네 누나 잘 가 아빠 힘내세요 근데 왜 경제권을 다 남편이 갖고 있을까요? 지니가 불편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사람이라면 돈이 주머니에 있을 때 다 쓰고 싶은 마음이어서 안 준 거 같아요 정모 씨는요? 저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를 믿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거 같은데 자기애가 강하네 아내 못 믿어요? 아니 남편분 요즘에 생활비 안 지면 이혼 사유예요 아 잠깐만 뭐 이혼까지 얘기를 하세요 아 정말로 카드만 줬다고 생활비 되는 거 아니야 오 이게 뭐야? 어? 놀고 있으세요 자 마저 정리하고 아이고 아이고 로아 엄마 언제 있어? 엄마 앉을까? 언제 앉아 쟤가 엄마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아 힘들어 가만히 가만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놀기에 좀 줘도 되지 않아? 그게 돼죠 아니 엄마들이 그걸 못 보는 거야 장난감 뭐야?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아니면 저 못 봐도 좀 틀어가지고 그러게 좀 그런 거라도 틀어주지 많이 보면 안 좋다 해서 나 어릴 때 하루 종일 테레비 봤는데 잘 틀었어 아무 문제 없지 이게 뭐야? 로안 어부바? 엄마 어부바? 어부바 좋아요 로안이 엄마 어부바 좋아요 앞뒤로 안 하려고 이상해 또 효도해라 버릇되면 엄마 진짜 힘든데 허리 나가면 큰일이야 또 애기 뒤에서 머리 뜯고 넌 꼭 엄마 힘든 일만 좋아하더라 엄마 힘든 일만 좋아해 엄마랑 같이 청소할까? 로안이는 창밖으로 하는 걸 좋아하니까 엄마가 깨끗하게 닦아줄게 아이고 저 와중에 또 창문 청소 가만히 못 있는 스타일이네 엄마 너무 힘들다 우리 애 맨날 너무 안 해서 짜증나는 분들 계셨는데 이분도 너무하네 부지런한 스타일이야 둘 다 너무 부지런해 집에서 아내가 이렇게 집안이라는 거 알았어요? 네 알았어? 알았어? 네 이제 안 사줬어? 아빠가 퇴근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 엄마? 응 엄마는 뭐 괜찮아요 엄마는 강하다 엄마는 강하다 아빠가 퇴근해요 엄마는